오늘은 10배의 법칙 이라는 책을 가지고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표 설정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왜 우리가 큰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노는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이면서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라는 건 대체 뭐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 쉬워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자원, 돈, 에너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A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 노력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1시간이면 이 과제 끝낼 수 있는데? 사실은 5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얕잡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울이는 노력들이 줄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데 너무 적은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경쟁 속에서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진짜 혼자서라도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그 목표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그만큼 신경이 덜 쓰입니다. 네 번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의 크기를 과소평가한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음식도 좀 덜 먹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스트레스고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아,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야. 그건 점심과 저녁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배고픔을 견뎌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거죠. 10배의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10배의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1억 천금을 노리는 열기에 쉽게 영향을 받으면서 예기치 않은 시장 변화에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배의 목표를 세우셔야지만 여러분들 그 목표를 향해서 오로지 정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자꾸 딴 눈을 판다.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거 하면서도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그 아니라는 목표조차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배의 행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목적 아래 자신만의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은 1억 천금이라는 목표의 그 미끼에 절대 물지 않는다는 거죠.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혹에 취약하다고 얘기해요. 이걸 좀 더 세우셔서 살펴보면 내가 만약에 1억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썼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1억 언제 모으지? 이러니까 어떤 친구가 아는 사람이 야 너 이거 한번 투자해봐. 야 너 이거 다단계하면서 사업 한번 해봐. 그러면은 너 한 달에 천만 원씩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일해서는 1억을 모을 수가 없는데 한 달에 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이러니까 이제 솔깃하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의 유혹 미끼를 덥석 물고 어떻게 해야죠?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굉장히 큰 목표에서 해야 됩니다. 나는 10억을 모겠다라고 해볼게요. 1억이 아니라 10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어떻게 되죠? 직장 생활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직종의 변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10배 더 노력하게 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가 달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체로 사람들은 보통 수준 아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세운 목표도 아닌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져야 하지. 막연하게 월 천만 원 벌어야지. 내가 월 천만 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튜브나 신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도 모른 채 그 목표를 달성하러 노력하게 되는 거죠. 다 잘못된 목표 설정이고 다 잘못된 목표 공정. 어떤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좌절을 겪는 일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표의 생각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그러면은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을 겪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은 아예 큰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 집중, 에너지, 끈기를 10배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망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차피 비현실적이었는데 오히려 적당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높은 기대를 세우면 그런 기대를 가지면은 기대론에서 실망이 발생하고 그 실망이 결국 내 삶의 불행이 원인이 돼 라고 얘기들 하지만 보통 이 책의 저자가 자신이 경험하기로는 보통 이하의 목표를 세웠을 때 훨씬 큰 고통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하의 목표를 세웠을 때 달성하면 당연히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작은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겠죠.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째서 그저 좀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건가요?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돌아가보면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진정한이라는 뜻을 가진 서시더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서시더는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일을 잘해내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은 성공이라는 것은 잘해낸 일이나 달성한 성과의 축적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잘해낸 일이나 달성한 성과의 축적.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내가 그 목표하는 몸무게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달성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나 한 번 달성하면 끝이야. 이게 아니고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에 이른 사람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더 이상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발전을 거듭하는 성공에 영속적인 그런 성공에 초점을 맞추셔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얻으려는 목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10배의 목표 달성에 필수인 10배의 마인드셋과 10배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 숨쉬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데 이용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10배의 법칙을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하지 아시겠죠? 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이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